계속해서 또 우리 초대가수 모셔보겠는데요. 아 이분은요. 정말로 전국적으로 아주 악기를 토하는 악기를 다루시는 멋진 분이신데요. 마하경님이 하모니카 연주가 있겠습니다. 진레꽃 섬마을 선생님 두 곡 연주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억을 들으면서 옛 하모니카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伊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